안녕하세요. 우리가 유형자산을 지난 시간에 강가상가를 했습니다. 강가상가 방법에는 정액법, 정율법, 이중체관법, 연수학계법 그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앞을 잠깐 한번 보세요. 유형자산 유형자산에서는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처분하죠. 3단계입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 취득원가를 장부에 계산하죠. 기록하죠. 장부가액이라 이랍니다. 취득원가를 장부에 표시하니까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에 만약에 100원 주고 샀죠. 이게 취득원가잖아요. 이게 취득원가고 이것을 우리가 장부에 기장하니까 장부가액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강가상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10억만큼 강가상가를 했다. 그럼 90원 이게 장부가액이 되죠. 그리고 취득시점에는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이 같지만은 시간이 경과하면 취득원가는 변동이 없지만은 장부가액은 점점 금액이 변동이 될 겁니다. 물론 감소되겠죠. 그렇죠. 물론 주식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걸 혼동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자꾸 혼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에 가액이고 그때는 장부가액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장부가액이라 한다. 아시겠죠. 취득원가와 그리고 보유시에 결산시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12월 말 결산입니다. 그렇죠. 이 결산시에 뭐하죠? 그렇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그렇죠. 팔 때 팔았다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처분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익받느냐 손해받느냐. 이 관계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있습니다. 보유시에 우리가 기계 같은 걸 수리를 하게 됩니다. 수리비. 수선비. 이런 수리비. 수선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크게 네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취득원가 계산 이 부분하고. 감가상각비. 처분손인. 그리고 수선비. 이 네 파트입니다. 유형자산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시험.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4년, 4, 5년간에는 최고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그전에는 상품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재고자산이죠. 상품. 그러다가 한 4, 5년 전부터는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가장 이 파트에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했습니다.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인 관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처분손인. 그렇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잠깐 한번 보세요. 취득원가에서 여기에서 감가상각 이 누개를 빼면은. 그렇죠. 이 누개를 빼고 나면은 이게 뭐가 되죠. 그렇죠. 장부가 얘기 되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치득을 만약에 100원에 치득했다. 그렇죠. 감가 누개가 예를 들어서 40원이다. 그러면 장부금액은 60원 되겠죠. 그렇죠. 이걸 팔았다 처분 90원에 팔았다 이랬을 때 처분이익은 30원이다. 이게 시험 문제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감가상각 누개 계산하는 이 방법. 이 방법. 그렇죠. 이 방법이 크게 뭐가 있었죠.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방법이 우리 세 가지 있다. 그렇죠. 정액법이 있죠. 그리고 체감잔액법. 좀 이제 생산량을 자꾸 자주 반복하세요. 그리고 생산량비례법. 이 방법은 잘 나오는 방법 아닙니다. 체감잔액법은 다시 세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정년. 기억하자고 그랬죠. 이정년 왜 과거에 왜. 가수 있었죠. 그렇죠. 이정현이라고 그랬죠. 아마. 부채 들고 왜. 바꾸어. 가수. 가수. 노래 부르던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연상하세요. 이정현. 이정년. 이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자. 한 번 더. 시작.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정년. 아시겠죠. 이게 강화상방법이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비례법이라든지 종합상각법이라든지 폐기법이라든지 갱신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것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정회법. 그리고 연수학계법. 그리고 이 방법들도 있는데 이 방법들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중체감법도 제가 지금 기억에 세 번 나왔고 정률법도 세 번 나왔고 연수학계법은 한 열 번 나왔고 이건 한 수분 나왔고 한 20번 아셨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정회법이. 아무튼 이것도 한 두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다 알아나야 되겠죠. 그렇죠. 이 방법들은. 일단 아시고.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감각삼각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자 오늘은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수선비 부분. 수선비. 아시겠죠. 그렇죠. 수선비가 뭐죠. 수리하는 거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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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 우리가 이제 기계 같은 걸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한다든가. 좀 이래 노화가 되거나 수리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겁니다. 비용도 얼마 되지. 그렇죠. 그런데 이 수선비라는 이 비용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자산 처리해야 됩니다. 자산 처리. 즉 말해서 취득 원가에 포함해 버리고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돈이 많이 들어갔다. 적이 들어갔다 이랬을 때 많이 들어간 거는 자산 처리하고 조금 들어간 거는 비용 처리하는데 이때 이 표현을 뭐라 하나 이랬으면은 이걸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렇죠. 자본적 지출. 이걸 뭐라 하느냐. 수익적 지출. 이렇게 아시죠. 그렇죠.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본적 지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잠깐 제가 말씀해 드리러 갈게요. 여러분도 이거 아시죠. 그렇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 되죠. 자본. 그렇죠. 만약에 자산이 10원이고 부채가 3원이다. 그렇죠. 자본은 7원이죠. 그럼 만약에 이 비용이 커서 자산 처리한다는 건 자산이 커지죠.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이것이 커졌다. 이런 커졌다. 11원 되었습니다. 부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얼마 됐고요. 이게 또 늘어나잖아. 그렇죠. 8원 되죠. 상호병이 이긴 되죠. 결과적으로 자산이 커지니까 자본도 커지죠. 그래서 원래 표현은 자산적 지출입니다. 원래 뜻이. 우리가 회계에서는 자산적 지출을 표현 안 하고 이 자산이 커짐으로써 자본이 커지니까 내 돈이 많아지니까 자본적 지출이다. 자본에 포함하는 지출이다. 이래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비용 처리한다는 것은 어떤 비용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적 지출인데 이걸 우리가 회계상에서 수익 비용 대응 관점에서 수익적 지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 뜻은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자본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 즉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이것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런 오류죠. 오류. 그렇죠. 즉 무슨 말이죠.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뭐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래 처리한 잘못 처리한 오류가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산을 비용 처리했다는 것은 자산은 실제보다 작아지겠죠. 그렇죠. 비용은 실제보다 커지겠죠.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그렇죠. 작아지지. 비용이 커지면 이익도 작아지죠. 아시겠죠.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 이런 걸 볼까요. 이렇게. 그럼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오류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비용을 뭐로 처리했다. 자산으로.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질 거고 자산은 어떻게 되고 커지죠. 이 결과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죠. 이익이 커지는다. 실제보다 커지는 우리가 과대 이익이 계산된다. 과대. 이익이 커졌다. 그렇죠. 과대 이익. 이익이 커졌잖아. 그렇죠. 이익이 커졌구나. 아시겠죠. 이익이 커지면 뭐가 생길까요. 자본이 커져버립니다. 이익이 커지면 너들은 커지잖아. 혼수 자본. 그럼 물이 혼수라는 건 물이 혼합됐다는 말이거든요. 자본이 실제보다 커졌다. 그렇죠. 혼수 자본. 혼수 자본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주자들한테 돈을 또 배당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이익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실제보다 거품이 생기죠. 그 금액에 따라서 배당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내 살 내가 깎아먹게 된다. 우리 회사 자본을 갖다. 그래서 제 꼬리 배당이다. 말 씁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점점 그 회사의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잠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이 커졌다. 그렇죠. 이익이 과대 계산됐다. 이랍니다. 아시죠. 그렇죠. 이거는 이익이 작아졌습니다. 실제보다 이익이 작아졌다. 그렇죠.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을 적게 내죠. 음악 그거죠. 그래서 적게 낸 것만큼 우리는 비자금을 조성한다. 이걸 우리는 비밀 적립금을 형성한다. 이거는 비밀 적립금. 우리가 비자금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비밀 적립금을 형성한다. 이익이 커졌다. 이익이 과대 계산됐다. 혼수 자본이 생겼다. 이쪽은 혼수 자본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는 않죠. 이해할 수 있겠죠.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이해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물어보죠. 다음 중 자본적 지출을 수익 지출로 처리한 역량 중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자산은 과수 계산되고 비용은 과리 계산되고 이익은 과수 계산되고 그리고 혼수 자본이 발생했다. 이렇게 틀리게 말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꼭 아셔야 되고 강과 상각 방법.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뭐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계산문제 이거는 이론 문제 여기서도 계산문제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좀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바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을 이해하셨고 거기에 대한 이거 오류의 역량 요번이 시험에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수리를 하게 되는데 뭐 건물을 수리하든 기계를 수리하든 자동차를 수리하든 그죠. 이런 비용이 돈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뭐로 처리하고 자산 처리한다. 자산 처리한다는 것은 그 장부상 즉 말해서 취득 원가 자산이라는 취득 원가에 포함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더 가는 것은 비용 처리해버리죠. 그죠. 자산 처리하는 것은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돈이 조금 더 가는 것은 비용 처리하는 것은 무슨 지출? 수익 지출이다. 그러면 요소하는 의문이 생기죠. 돈이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기준이 어디냐 기준 우리가 돈이 많다 적게 들어간 기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자가 생각할 때는 뭐 1억이 큰 돈이 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우리가 중사 일반 시민을 받을 때 1억 하면 큰 돈이잖아. 그죠. 그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 그 기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우리가 주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죠. 그죠. 집이 있는데 요게 창문이 한 장 깨졌다 창문이 깨져서 요기에다가 창문을 갈아 끼웠다 이거 비용처리해야 되죠 이걸 뭐라 한다 수익적 지출 요기에 기왓장이 한 장 깨졌습니다 피가 샌다 요거 갈아 끼웠습니다 이 자산이 건물 값이 올라간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비용처리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런 건물에다가 정축해서 정축정축 이렇게 한 층 올렸다 1층을 2층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건물 값이 많이 올라갔잖아 그죠 이런 건 무슨 지출? 그렇죠 자본지출을 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법인세법에 예를 몇 개 들어놨습니다 요런 요런 경우 이래가지고 아시겠죠 책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217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그 보시면은 취득 또는 완성 후 지출 나와 있죠 그죠 물건을 사고 난 후에 지출 또 만들고 난 후에 지출 그 지출이 바로 뭐냐 이겁니다 수선비 아시겠죠 대표적인 수선비다 요리하시면 되고 잠깐 그 218쪽을 보세요 그 보시면은 비교해놨죠 그죠 자본적 지출과 수지출에 비교해놨습니다 구분하면은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자산의 인식기준이라는 것은 자산의 그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 수명을 연장시키는 지출 이런 지출이면은 자산처리하고 현상 유지라든가 능률 유지 현상태 유지 비용은 그냥 비용 체리한다 이거죠 그 예를 들어 나죠 그죠 계량, 개조, 확장, 정설 냉난방 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또 멸실 등으로 본래용도의 이용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 등의 복구 비용 이런 것을 갖다가 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자본적 지출으로 처리하고 파손된 유리나 기화의 대체 기계 소모품 같은 거 또는 자동차 투버 건물 또는 벽에 도색 도색 도색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도색은 현상태 유지 비용으로 봅니다 재료에 의한 외장의 복구나 유리 같은 거 삽입, 기타, 현상태 유지 비용 이런 거는 수익 지출으로 처리한다 아시죠? 그래서 그 회계 처리는 자산 처리하는 경우와 비용 처리하는 게 있다 그죠? 그 아래 중앙에 나오죠 그죠? 바로 뭐냐 하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했습니다 그죠? 바로 이거잖아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 역량 아시겠죠? 그죠? 이익이 작아지면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을 적게 냅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건 뭐란다? 비밀적이니까 이익이 적어지니까 그 차익만큼 입마에 포기타게 되잖아 그리고 그만큼 비자금을 조성한다 이랬죠 이걸 우리는 회계에서는 비밀적립금을 형성한다 이랬습니다 아시겠죠? 또 이거 우리 기억하실 거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 적게 내죠 이걸 뭐랍니다? 보수주의라 하기도 합니다 보수주의 아시겠죠? 다음 이익이 커진다 그죠? 이익이 실수보다 커졌다 과대계상되었다 가공이익이 생겼다 같은 말이죠 가공이익이 생기니까 물이 그죠? 물탄 자본이다 혼수 자본 이걸 또 우리 가공이익이라 하기도 합니다 혼수 자본이라 하기도 하고 아시겠죠? 교재 그거 보시면 가공이익 혼수 자본 나와있네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 이론 문제 한번 보게 되겠네요 그죠? 문제 한번 보세요 16번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항 틀린 것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으로 처리할 경우에 했습니다 이걸 요리 처리하는 경우에 이익은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이익은 증가한다 맞네 그죠? 두 번째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을 처리하는 경우에 자산의 내용을 통한 감과 상각비는 감소한다 자산이 작아지니까 감과 상각비도 작아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산의 말하면 이 금액이 작아진다 이 말이죠 이게 작아지면은 모든 우리가 감과 상각의 기초 자산이 이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 하게 됩니다 그죠? 이 금액이 작아지니까 결과적으로 감과 상각비도 작아지겠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기존 건물에 냉난방 설비를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거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그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자본시출으로 처리했다 그죠? 위쪽입니다 할 경우에 비밀 정립금이 발생한다 아니죠? 틀렸잖아 비밀 여기 밑입니다 그죠? 틀렸네 4번 틀렸습니다 건물 정축은 자본지출이다 맞죠 그죠? 그럼 이런 모양을 자원시출과 수익적 여기에서 계산 문제 하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게 바로 17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 문제를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계장치를 2년도 1월 1일에 돈 50만 원 지출했습니다 성능 향상 수립이죠 그런데 치득은 1년도 했습니다 내용에서 5년이고 증여법입니다 그런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비용 처리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산으로 50만 원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50만 원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거 보시면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이걸 비용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떨었다 이겁니다 이 오류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묻습니다 자 보세요 문제 유형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익혀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를 바꾸질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1회 처리할 것을 1회 처리했잖아 그죠? 단순하게 자산 50만 원을 1회 처리했다 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이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감가 상가를 해야 되잖아 그죠? 내역임수는 몇 년? 5년이죠 그러면은 감가 상가비가 10만 원 되잖아 그죠? 자 조심해야 될 거니 하나 함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함정을 만들었죠 자 출제하시는 분이 자 보세요 그 보면은 우리가 이 수리를 언제 했습니까? 2년도 1월 1회 했잖아 그럼 취득은 언제 했습니까? 1년도 했잖아 1년이 지났잖아 내가 이 기계를 취득한 연도를 1년도 취득하고 수리는 1년 후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리한 시점부터 몇 년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4년 남아 있지 이게 그죠? 앞으로 남았던 기간이 그렇다면은 4년간 감가 상가를 한다면은 증액법이니까 50만 원 나누기 4를 해버리니까 4 1은 4 4 2 8 4 5 20 10만 5천원 되죠 여기 뭐죠? 감가 상가비라는 비용이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나와서 보세요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처리했더라면은 감가 상가비라는 비용을 10만 5천원 해야 되는데 잘못해 가지고 비용 얼마 했습니까? 50만원 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처리했더라면은 감가 상가비라는 비용을 10만 5천원 처리해야 될 것을 비용 50만원 잘못 처리했다 결과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커졌습니까? 30만 5천원은 커져버렸잖아 그죠? 그렇죠? 비용이 커지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작아졌다 지금 뭘 묻습니까? 묻는 게 이게 미치니 이걸 묻잖아 정답 이건 30만 5천원 작아진다 이게 정답입니다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답은 거기 보면은 3번이 정답인데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문제 모양이 털이 항상 요래 요래 나옵니다 요게 이제 요서 살짝 그죠? 취득 연도와 거기에 수리한 연도를 1년 후에 해버렸죠 요 부분만 하나 조심하면 되죠 요런 모양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 경우에 감가 상가비와 잘못 처리한 경우에 이 비용 같은 비용을 비교해서 비용이 커졌구나 비용이 커졌으니까 이익은 줄어들었구나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 요거 아셨죠 그죠? 아 이게 자본지출과 수익이 줄이고 관련된 계산문제 우리 계산문제 요거 한 3번 나왔고 이거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론 문제 부분은 아시겠죠 그죠? 아 이게 자본지출과 수익이 줄구나 이렇게 끝났습니다 됐죠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 그죠? 좀 이러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감가상각에 대한거 처분소리도 알아봤고 그죠? 그리고 수선비도 알아봤고 그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 뭡니까? 취득원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것만 하면 그렇답니다 회계원리는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왜 편하냐 하면은 딱딱건치입니다 그죠? 연결된게 아니고 그죠? 자 우리가 현금 및 현금자산에서는 거기 들어가는 거죠 현금, 통화, 통화대용 정권, 당자예금, 보호통예금, 현금자산 그거 다 기억하시면 되잖아 은행의 조정표 우리 회사와 은행의 당자예금 잔액이 틀리더라 우리 장부상 금액하고 은행의 장부정액이 틀리더라 그거 이제 맞추는 방법 맞추어서 일시키는 방법 그게 은행의 조정표다 세월 유가정권 딱 오니까 유가정권에서는 처분손익과 평가손익 계산하는 거 또 이 유가정권 우리가 취득했을 때 1년 내에 팔 거라면은 단기손익 금자산 1년 후에 팔 거라면은 기타포괄손익 금자산 중도에 안 판다 그죠? 물론 주식은 아닙니다만요 자체 채권이죠 그죠? 이걸 뭐라 한다? 그렇죠 상가구공가 금자산에 그렸습니다 그죠? 구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가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외상 부분 외상에 가니까 대손핵에 돈 떼있다 그죠? 손상차손 그리고 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있었죠 손실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 설정하던 거 그죠? 그 다음에 상품이 왔습니다 상품 보니까 티개정 2개 기초기말 매입매출이익 갈로너킹 문제 그죠? 또하러 기초기말 매입매출원가 이래서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 그죠? 그 두 번째 뭐였죠? 선입손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간모손실과 평가손실 그리고 기타 그 나니까 이제 딱 이 왔잖아 유행자산 이거 하고 나면 해결 50%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타 하고 나서는 부채 자본축 들어갑니다만은 범위가 이어서 시험이 50%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50% 우리 시험에 해결 원리에 아시겠죠? 그죠? 크게 부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 날 그 날 꾸준하게 반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첫 시험부터 말씀드린 게 뭡니까? 꾸준하게 하자 이거 꾸준하게 아시잖아 그죠? 꾸준하게 오늘 이제 할 거 또 오늘은 뭐 회개하면 내일은 또 민법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세요 한가오만 집중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계속 반복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반복해 드릴 거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다 보면 재미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뭐 보다 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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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어느 날 보다 보면 뭔 소리지 모르죠? 아 어렵다 하고 또 포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꾸준하게 하면 다 알 건데 제가 볼 때는 IQ 머리 조근하고 절대 관계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 했든 꼴찌 했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마음만 딱 잡으면 합격합니다 무조건 이 주택관리사는 내가 한번 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다가 그건 본인이 이제 노력 이야기 달린 겁니다 아 어렵다 쉽다 하는 거는 그거는 안 해서 어려운 거고 해보면 재미있고 할 만한 겁니다 그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 달렸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번 금년에 나는 주택관리사에 합격해서 아파트 관리소장 그쪽으로 한번 근무해 보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 말씀을 듣고 한다면은 주택관리사무소는 절대 괜찮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괜찮은 직업입니다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합니다 뭐 오바타인칸은 없습니다 아시고 나중에 제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는 이쪽이 잘 압니다 아파트 쪽에는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또 강의도 오래 했고 또 실전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알고 여러분들한테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치더원가입니다 그죠? 이 치더원가 이쪽인데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